먼저 매트 앞쪽에서 서서 시작할게요. 매트 앞에서 두 발을 11자로 주먹 하나반 정도 간격으로 몸을 조금 데우는 수리아나마스카라 B 이어가겠습니다. 타다아사나로 바르게 섭니다. 가슴을 넓게 펼치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호흡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중간에 추가 호흡이 필요하다면 나의 편안한 호흡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한 호흡을 내쉬며 손끝 바닥을 향해 밀어내고 턱 가볍게 당겨주세요. 이제 다음들이 마시는 숨에 엉덩이를 낮춰서 손끝 사선방향 우카타사나 내쉬는 숨 손으로 바닥 밀어내거나 또는 정강이 짚어서 우타나사나 마십니다. 어깨 아래 손 짚고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는 숨에 두 손 바닥 딱 짚어주세요. 한 발 한 발 뒤로 멀리 보내서 엉덩이 낮춰 플랭크 포즈로 갑니다. 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무릎 내려놓고 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몸이 물결치지 않게 천천히 팔꿈치 몸통 쪽으로 당겨서 자투랑가단다사나 마시는 숨에 발등 바닥 누르고 팔꿈치 펴서 어깨 기대지 않을 거예요. 팔꿈치 옆구리로 당겨내서 부장가사나 내쉽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다시 한 번 더 몸통 들어올려서 다운독으로 갈게요.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를 위로 뒤로 높이 들어올려주시고요. 내쉬는 숨 오른발 오른손 안쪽으로 한 번에 오지 않으면 발목을 잡아서 가지고 오세요. 마시는 숨 왼발끝 세워내며 양손 안을 하이런지 내쉽니다. 두 손 바닥 짚어주고 오른 다리 뒤로 보내서 다운독 마시는 숨에 왼 다리 위로 뒤로 내쉽니다. 왼발 왼손의 안쪽 왼무릎 90도 마시며 올라오세요. 오른 다리 체중 충분히 나눠주세요. 하이런지 내쉬는 숨 두 손 바닥 짚고 왼발 뒤로 보내서 엉덩이 낮춰 다시 한 번 더 플랭크 포즈 한 호흡을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팔꿈치 몸통 가까이 자투랑가단다사나 마시는 숨 부장가사나 내쉽니다. 다운독 두 발 11자 나란하게 등이 앞쪽으로 굽어진다면 뒤꿈치 들고 무릎 살짝 굽혀주세요. 복부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아래 허리 조금 더 꼬리뼈 쪽으로 밀어냅니다. 숨 깊게 들이 마시고 마시는 숨 그대로 비워냅니다. 다음들이 마시는 숨 뒤꿈치 들고 무릎 살짝 접어 손 사이 보세요. 내쉬며 한 발 한 발 앞쪽으로 당겨오고 마시는 숨에 어깨 아래 바닥 또는 정강이 밀어서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쉽니다.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마시는 숨 투명 의자에 앉듯 엉덩이 아래로 우카타사나 내쉬는 숨 발로 바닥 밀어서 타다아사나 한 번 더 이어갑니다. 마시는 숨 우카타사나 내쉬는 숨 몸을 크게 움직여주세요. 우타나사나 마십니다. 아르다 우타나사나 등을 펴고 내쉬는 숨 두 손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서 엉덩이 낮춰 플랭크 허리 아래로 처지지 않게 한 호흡 들이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허벅지 복부 가슴 바닥 마십니다. 부장 가사나 내쉬는 숨 다운도 들이 마시는 숨 오른 다리 위로 내쉬는 숨 오른발 오른손의 안쪽으로 성큼 마시는 숨 오른무릎 90도 양손 안을 하이런지 내쉬는 숨 두 손 바닥 내려놓고 오른발 뒤로 다운도 마시는 숨 왼 다리 위로 뒤로 내쉽니다. 왼발 앞으로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오른 다리 밀어내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마시는 숨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이런지 내쉬는 숨 두 손 바닥 짚고요. 왼발 뒤로 가져가서 엉덩이 낮춰봅니다. 플랭크 한 호흡 들이 마시고 내쉬는 숨 천천히 몸통 바닥으로 툭 떨어지지 않게 마시는 숨에 부장 가사나 내쉬는 숨 다운도까지 손으로 바닥 밀어내고 상체 길게 뻗어내세요. 두 발바닥 바닥 지그시 눌러주고 손가락 활짝 펼쳐줍니다. 어깨 바깥쪽으로 넓혀주고 다음들이 마시는 숨 뒤꿈치 들고 무릎 살짝 접어 손 사이 내쉬며 한 발 한 발 앞쪽으로 두 발끝 11자에서 마시는 숨에 우카타사나 내쉬는 숨 발로 바닥 밀어서 타다하사나 호흡 천천히 편안하게 정리합니다. 숨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후 다시 한 번 더 들이 마시고 내쉬고 숨 가빠졌다면 천천히 나의 호흡 회복하고 어깨 가슴 한 번 더 활짝 열어주세요. 다음들이 마시는 숨에 다시 한 번 더 엉덩이 낮춰서 우카타사나 체어 포즈 지금 아래 바라봤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쪽으로 나와 있지 않게 그리고 허리 너무 많이 꺾여 있지 않게 꼬리뼈 살짝 아래로 끌어당겨주세요. 복부 안으로 조금 더 집어넣고 손끝 사선 방향으로 멀리 뻗어내고 지금 내가 앉은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앉아 봅니다. 허벅지 큰 근육을 사용해서 칼로리 소모를 높여주세요. 숨 들이 마시고 내쉬는 숨 이제 발로 바닥을 밀어내며 우타나사나 다시 한 번 더 마시는 숨 우카타사나 내쉽니다. 우타나사나 상체 아래로 척추 마디마디 뻗어내세요. 한 번만 더 마시는 숨에 우카타사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손끝 멀리 내쉬는 숨에 상체 숙여서 우타나사나 이제 그대로 상체 가볍게 들어서 두 손 바닥 짚어주시고요. 한 발 한 발 매트 뒤쪽으로 멀리 보내서 엉덩이 낮춰 플랭크 포즈로 갈게요. 두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열어줍니다. 발끝 단단히 세우고 어깨 아래 손목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등을 살짝 밀어올리고 복부 안쪽으로 그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도 힘 단단히 주세요. 이제 그 상태에서 오른 팔꿈치 주먹 가볍게 져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왼 팔꿈치도 바닥 다시 한 번 더 오른 손바닥 바닥 왼 손바닥 바닥 반대쪽 왼 팔꿈치 바닥 오른 팔꿈치 내려놓고 이때 엉덩이 너무 솟지 않게 아래로 다시 오른 손바닥 바닥 밀어내고 왼 손바닥 바닥 한 번만 더 오른 팔꿈치 바닥 왼 팔꿈치 내려놓고 왼 손바닥 바닥 밀어내세요. 오른 손바닥 아래 마지막 왼 팔꿈치 바닥 오른 팔꿈치 내려놓고 오른 손바닥 활짝 펼쳐서 바닥 밀어내고 복부 힘 주고 왼 손바닥 바닥 천천히 내쉬는 숨 다운독으로 기지개 켜듯이 복부 안쪽 길게 뻗어내세요.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아하고 내쉬어 줍니다. 다운독으로 하아하고 내쉬어 줍니다.